저희는 오늘 보이시면 댓글을 써주세요 아 댓글이 보이는구나 네 언제 해요? 지금이요 뭡니까? 아 우리 목소리구나 우리 목소리구나 우리 목소리구나 전 제가 뭐 홀린 줄 알았어요 유튜브가 처음이라 저희 오늘 데뷔했거든요 유튜브로 왜그래요? 지금 그거 사업으로 해주면 돼요? 저희의 첫 연습실 유튜브 라이브 전지적 CCTV 시점 진짜 연습할 거예요 박수 그래서 소통보다는 연습입니다 오늘 무슨 연습이 되죠? 저희 숨쉬기 운동 그냥 같이 복습도 하고 몸을 풀죠 좋아요 몸을 풀면 몸을 풀면 무서워 그냥 연춰도 해도 될까요? 연춰도 해도 될까요? 연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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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자 형 내뱉는 거예요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죠 y y 무슨 일이야 그리고 Mumbai 눈뜰 저 самого 어 진영이 짬뽕 많이 안 흘리나봐요 티 안 한대요 짬뽕이 안 흘리죠? 와우 한 번째로 가면 더 신을 깨어 간절하게 못하고 갈망했던 걸 에브리데이 눈감은 생명절일 듯해 멈축이 없을 뿐이었더라도 두려움 모두 지전해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너 두 개 만들어내 밤이 멋질까? 빛을 버린까? 도립 속이 지평상적 끝에 닿을 때 빛을 버린 거고 우리 갈아 꺼고 이 약속이 절대 잊지마 Let one know 터치고 터치고 터쳐낸다 난 너를 이겨낸다 밤이 멋진가고 너의 상상 속에 모든 건 현실이 돼 Let one know 그리지 못할까? 넌 차이를 담으만 넌 넌 넌 밝혀지니 It's a surprise I'm so happy out of the day 날ktion이 된다 내게 전부를 고정 난 너를 금방 Me both go 다시 돌아가 Let one know 다 가담할 수 있잖아 숨을 벗어 나 넌 넌 형의 머리 이 진상은 눈을 떠 손에 뺏을 끼고 저 큰 슬비게 One girl way 이 세상이 널 부르게 해 어차피 불행한 2, 2, 3, 2, 3 두려움 모두 지저내 Get up, get up, get up 고통 속에 빠져나오는 I mean what to go 이제 버린 거 소리 잡힌 생각같이 닿을 때 빛에 묻고 오직 가라고 이 약속을 절대 잊지마 멈추고 멈추고 맞춰된다 난 너를 이해해야 된다 I mean what to go 잠상 속에 모든 걸 조심해 I mean what to go 다같이 나는 힘들 거야 부드러운 끝이 없을 듯이 별로 해 날 지워삼킬 듯해 견딜고 또 써보네 뒤덮인 건 가기만의 맘 봤어 거쳐갈 수 없이 훔치는 심장 내 몸에 널 잘 어울릴 때 다시 또 멈추고 I mean what to go I mean what to go 너의 춤과 소중같이 닿을 때 빛에 묻고 오직 가라고 이 약속을 절대 잊지마 I mean what to go 다같이 나 난 너를 이해해야 된다 난 너를 이해해야 된다 I mean wha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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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몸 풀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몸 풀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한번 추면 더 알아보면 돼 아 이거 너무 풀리는 거 아니야 아 아파 아니 그때の idea I mean what to do 아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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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처럼 사라지고 터지는 조각처럼 내 눈을 빛아줘 봐 그 순간 머리속을 스쳐간 너의 모습을 I can't believe it 또 다시 되뇌보았던 우리의 스포캐미와 기억 속에 넌 마 Oh you know 이제 너의 조각을 희망 없이 맞춰보지만 손끝을 펴고 들어 Drink up, pay the way, drink up, pay the way, babe 숨이 닿은 자리에 걷어 Baby, I don't want to trust 내 꿈속이 가 이제 빨리 일어나 커서 넌 마 넌 내 기억 속에 넌 마 너의 가림자, 그치료던 넌 내 널 사게 다 기억하고 서운 가운데 말아서 넌 마, 뱅, 내 기억 속에 넌 마, 뱅, 뱅 그치눈아의 가림자, 그치료던 넌 나 바삭한 손길은 스스로 마주시는데 It's the way I love, I didn't know I better 사투미아바내받아, 뱅, 뱅, 뱅 아큰이란, 주님은 나의 모습, I'm not so fine 네 비 속을 숨기고 그는 내게 저절해 Can't be like, can't be ready 또 다시 되돌아간대도 준비 속은 결혼하고 후회 속에 남아 Oh yeah, 내 깨진 너의 초라기를 따님 없이 맞춰보지 마 그 손끝을 바로 들어 Can up and away, can up and away, baby 속이 닿은 자리로도 내 옆에 비어넣어 내 꿈속에 이걸로 이제는 홀리지 않아 더 이상 내 모든 우주의 맘 내 미로 속에 푸른 너의 길은 차 끝이 없는 어둠이 내 속에 더 깨워 봐 넌 내 모든 우주의 맘과 배에 계속해 같이 너의 그림자 깨깍에 끼운 날 바삭소 피워서 서너질 때 but she can not come close I can't breathe no more again 니들 떠는 그날 Bury on my mind yeah yeah 소리가 싫어 있어 I need time 미련 끝이 척 못 넘어 빛을 찾아서 내게 됐던 내 꿈속으로 찾아라 I need time I need time 내 미로 속에 I need time 풀린 너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 그 날 사랑 미워지 저의 틈이 나의 그림자 너의 그림자 너의 그림자 이 그림자 미련 끝이 그래 미련 끝이 나의 그림자 오늘의 그림자 이 그림자 이제는 protocols 러스테리티아, 오모드라이브, 프리패스, 스테이, 미쉬, 영블러, 영블러, 스테이크, 필드원, 스위치, 버티고 이거 한 번 윤선이 형 볼 때 하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이 컷 아니야, somebody au me, somebody au me, somebody au me, somebody au me. 내 느낌지없어. 내가 위험하다는 걸. 도면 질 수 없다는 걸. 거울이 왔을 때, 기간으로 이 또 번짓말 안하면 이곳에. 내 곳에 보지게 뛰어난 반찬 보지게 쉽게 끝나는 느낌만 들여 Oh yeah My future's up yeah 아직도 깨끗하면 더 좋아 없어 Yeah We saw emergency 우리의 맨 숨이 모아 깨닫고 네가 널 볼 때면 네가 널 볼 때면 Yeah 내 깨닫고 널 볼 때면 천천히 태풍해 천천히 태풍해 너 네가 지금 날 감져놓고 마치 억혀있는 어깨가 헬로지 못하게 Yeah 네가 지금 어제 속이 눈치 눈치 지금 족하길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도대체 넌 아름다운 도대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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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넌 넌 trap 포토 , 나 넌 아 넌 넌 눈썹 사랑해 아직도 긴장이 없을 수가 없어 It's all emergency I'm only your man 손에 멀 기름 타고 네가 널 볼 때면 네가 널 볼 때면 널 볼 때면 널 멀 기름 타고 손이 타면 손이 타면 네가 죽는 건 달간 털어놓고 마치 엉켜있는 느끼게 해 놀지 못하게 네가 죽는 거짓속이 눈치젓지 지킨 척하고 baby 넌 좋아 baby 넌 좋아 baby 넌 좋아 넌 와 같이 이곳에 모르고 싶은지 엉켜있는 느끼게 해 너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다면 좋아하는 영상을 봐 ères 그리고 졸업 오늘의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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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에 한번 포인트 해줘야 해. 눈꽃에서 만나요. kich정 studies som цел.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시작 눈꽃이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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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이 시작 금꽃이 떠오르셔요 조금씩 오케이 저요 하고가서 완전 흔힐 먹히고 조금씩 붕 다운할 수 없고 앞에서 나 멀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멀어져요 지금 형한테는 작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세히 안 찍으면 되는데 그냥 각자 애절한 느낌으로 다시 팍팍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멀어져요 눈꽃이 다시 한번 제가 조금만 더 들어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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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앞에다 다시 한번 더 눈꽃이 저 laten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ее 계속 그냥 완전 풀어 시작 시작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몸 더 떠나서 하면 시작 시작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아니 끝 세트인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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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더 형님! 내가 또 동작을 해서 동작을 해 한 번만 외울게 예전에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아오 눈 날아와라 난 네 눈이 날아와라 시원한 눈빨이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떨어져요 더 더 더 더 더 더 이거 스탭 안 되는 사람들 네 가세요 더 네 네 이렇게만 나도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페이스에 뭔가 약간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안무 선생님이랑 댓글을 한 번 더 댓글 보세요 아 가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레슨이 있어서 봐봐 할 것 같습니다 봐봐 할 것 같습니다 봐봐 할 것 같습니다 봐봐 할 것 같습니다 봐봐 짧았지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의 정말 리얼 리얼한 안무 연습 현장이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뭐야 저희는 이제 그냥 연습하고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좀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켜는데 열셋고 땡큐 종종 켜져요 알겠습니다 아마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종종 켤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드리밍이 가지 마 유 유 베러 굿 나이스 댄스 땡큐 나이스 댄스 나이스 댄스 나이스 댄스 나이스 댄스 나이스 댄스 또 해줘 민성아 예뻤어 너무 멋있었어 매일 해줘 다들 잘생겼어 이제 열심히구나 유유 파이팅 나 춤추는 대신 좋아하네 요즘 다양한 소통 신구를 쓰려는구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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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거의 30분이나 했어? 반 했어 유 점 유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이런 건 처음이니까 완전 진짜 나는 순간 우리끼리 봤을 때 카메라가 없는 느낌 켜고 레슨 됐죠? 어? 켜고 레슨 됐죠? 아 이거 켜고 레슨 됐잖아요 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알겠어요 아마 이거 켜고 레슨을 하면 감사해요 안 보일 거에요 스키 차서 어차피 안 보여요 스키 차서 스키 차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일걸요? 진짜 저희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이쪽에 완전 다 스키여서 재밌었죠 진짜 완전 미끄러지게 연습을 했었어요 저희는 다음에 네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뭔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더 뭔가 편한 느낌? 응 응 그냥 진짜 켜놓고 그냥 CCTV였어 진짜 편해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처음에 봤는데 너무 행복, 청우가 아 아유 아유 준호는 거의 지금 정 정 얼음땡 하는 땡 댓글 보면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윤성이 춤선에 반했어 그럴만하지 넌 돼요 나도 오늘 반했으래 제가 윤성이랑 춤추자 해줘요 안 되겠다 아 예스 아니 나 좀 이게 앞에 있으니까 뭘 CCTV 이렇게만 오 입떡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리얼한 모습인데 근데 포카리 옷을 잘 사왔다 왜죠? 잘했죠? 아 넥스가 사온거야? 레슨 화이팅 예스 앞으로도 많이 CCTV 해주세요 많이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예스 비록 오늘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잖아 네 오늘 테스트 테스트 베타 버전이죠 뭔가 이렇게 가볍게 해봤는데 네 다음번에는 어 이제 느낌 알았잖아 맞아 이제 느낌 알았어요 느낌 아니까 맞아 짱이야 재밌었어 응 응 좋아 좋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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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영어 좀 써주세요 도윤이 형 어 에베베 데이 안 배운 나도 하겠다 에베베 굿데이 앤 굿나잇 오늘 내가 뭐가 돼 회사님은 오늘 우리 배운 일본어 어 그 형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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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 아니야? 아 전야 이거 약간 경상도 쪽 바르시고 전야 혁규 형 여기는 소스 아니 혁규 형이 그게 있죠 덕윤이 월요일 저희는 SM도 준비하러 가봐야 될게요 누구나무 서주세요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누구나무 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민서야 될 것 같아 보통 그런 건 민서가 하더라고요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스틴벨을 가볼게요 안녕 안녕